오늘은 11월 9일 소방의 날입니다. 재난 현장을 누비는 업무 특성상 마음의 병,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.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구겨진 사고 차량에서 소방대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민을 구조합니다.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선 생명을 담보로 화마에 맞서 싸웁니다.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현장을 누비면서 밤잠을 설치거나 우울증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소방대원들이 상당수입니다.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가끔 내 다리가 움찔움찔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잔상들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납니다.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소방관은 전국에 2,300여 명,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. 각종 신경성 질환을 호소하는 대전 지역 소방관도 48.3%로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.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소방관들을 위해 최근 소방서에 설치된 심신안정실입니다. 피로를 푸는 전신 안마기와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를 하는 명상실이 있습니다.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.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필수적인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아 일반 휴게실에 그치고 있습니다. 빠른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전문 치료센터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. 소방관들은 일반 병원에 예약한 뒤 상담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조직 내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고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그냥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그리고 알코올 의존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에 국가가 지원하는 소방전문 치료센터 운영처럼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. TJB 최현우입니다.